저희 정우영 아나운서가 주목되는 선수라고 콕 찍었는데 우선우 선수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팬들한테 안녕하세요 우선우입니다 정우영 아나운서 왜 주목되는 신일로 뽑으셨나요? 잘생겼어요 얼굴이 주목됐네요 올 시즌에 더 가구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올 시즌에는 목표가 뭡니까?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네에는 목표 설정을 뒀는데 너무 걱정은 힘들어가지고 뭐였어요? 지난 시즌에는? 지난 시즌에는 그냥 다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? 그러면 이번 시즌에 딱 채웠어요 이번 시즌에는 그냥 잘하던 목표는 그냥 룩룩룩룩하는 게 열심히 후회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주목되는 선수 오선우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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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